소외된 이웃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힘내요 다함께 희망음악회가 충남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현예나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아산시 한빛문화예술단은 온양온천역에서 아산 2022년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공연 힘내요 다함께 희망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7번의 행사를 여름 피서 관광지를 찾아 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이 소외된 곳의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빛문화예술단은 자체적으로 음향서부터 무대 영상 촬영까지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어가며 봉사하고 있고 한빛문화예술단원들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으며 음악으로 어르신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